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봉계콩입니다. 15-1 시작하겠습니다. The soldier, 군인 군인인데 in one of the prussian regiment 까지 regiment 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연대 라는 뜻입니다. 군대 프러시아의 연대 중에 하나에 있던 군인은 헤드 가지고 있었어요. 손목시계죠. 손목시계의 줄을 오브위치는 소유격이에요. 오브위치는 그 손목시계를 그가 매우 프라우드 자랑스러워 하는 그 다음 because 조속사 주의하시고요. 왜냐하면 he could not afford could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에 not afford에요. afford는 지불하다. 손목시계를 지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체인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used 지금 과거의 습관이죠. 동사원형 입고 다니곤 했다. 쓰곤 했다. 블렛 attached to the chain 프리엔드 블렛은 총알 총알은 좀 안 들어갔네요. 총알을 attached 뭐냐면 부착된 채로 과거분사 여기어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착 된 채로 to 프리엔드 프리엔드가 뭐냐면 열린거에요. 프리엔드는 열려진 끝 열려진 끝 열려진 끝에 시계에 묶어져있는게 아니고 시계가 풀러져있을때 프리엔드라고 그래요. 열려진 끝에 총알을 부착해서 시계 넣고 가지고 다녔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어법 오브 위치 썼다는거 이 부분 어법 문제는 여기 좋고요. 그 다음 여기에 attached 과거분사 썼다는거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순서 찾아보겠습니다. 프레드릭은 So please do with this respond 나왔죠. 그래서 this가 들어간게 없기 때문에 일단 날리면 됩니다. 일단 질문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겠죠. 여기서도 지리니까 그는 건네서 그의 시계를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 다음 내 시계는 말해줘 자 이것이 5시라고 그가 말했어요. 일단 그가 없죠. 여기서는 프레드릭은 아니죠. 자 그 다음 What time does your first tell 너의 시계는 몇시냐고 말하냐고 물었어요. 자 그래서 더 replied 나왔죠. 응답이 나왔으니까 여기 this response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일단 B 뒤에는 무조건 A가 들어간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당연히 수소가 지금 해석상 CBA 것 같은데 어 맞나요? 맞네요 CBA 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씌워 볼게요. 자 One day 과거의 어느 날이죠. 자 하루는 저 프레드릭 The great The great The great는 뭐 위대한 프레드릭은 자 notice 알아찾았어요. This curious 이 호기심이 있는 장식물 자 오나몬트는 장식물을 말해요. 호기심이 있는 장식물을 그리고 Deciding 결정했는데 자 To have some fun 자 그래서 Decide 뒤에 목적으로 투 부정사가 들어갔죠. 자 몇몇의 재미를 가지는 것을 The man 그 남자와 자 그 남자라는 말은 아까 주인공이겠죠. 그 다음 took out 꺼냈어요. 그의 자신의 다이아몬드 스터디드 어 워치를 스터디드가 있어도 과거문사로 쓴거에요. 스터드가 뭐냐면 끼워진 뜻이요. 다이아몬드 장식된 이라고 가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장식된 손목식물을 꺼냈어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이 말하는게 내 시계가 말하는데 내 시계에 또 3인치 다섯 썼죠. 자 me 나에게 나에게 that 이것이 다섯시라고 말해줘 라고 지시대몽사 문제로 바꿔놓은 프레드릭이죠. 프레드릭은 말했어요. 자 what time does yours yours 군인 군인이 soldier 써볼까요 soldier 스펠링이 틀린거 같은데 이렇게 그럼 너 시계는 몇 시냐고 물었어요. 그 군인은 말했어요. 자 내 시계는 does not tell me 말해주지 않아요. 시간을 자 but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내 시계가 3인칭 단수였으니까 es을 썼고 여기서도 실제 주어는 내 시계가 또 3인칭 단수죠. 말해주는데 every minute me that it is my duty 그것이 나의 임무라고 가져왔었죠. duty 임무 자 임무 2가 진주어죠. 다 죽는 것이 for your majesty majesty 하면 장어만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 위대한 사람아 정도로 잡으면 되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자면 폐하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아까 이 응답이 있죠. 따옴표 따옴표 응답이 this respond으로 가는거죠. 여기 프레드릭은 so pleased with be pleased with 씁니다. 전치사 이 응답과 너무 기뻐져서 so that good 으로 썼죠. so pleased 여기서도 과거분사로 써야 된다는거 수동형이 되니까 주의하시고 흰은 또 프레드릭이요. 프레드릭은 건넸어 그 자신의 시계를 자 그러면 over hand over 썼죠. 핸드 전치사 뒤에 휴 과다 over 투도매란에서도 전치사로 누구에게 뜻이에요. 그 남자에게 saying 한 대상도 누구냐 하면 실제 주어는 프레드릭이 자 프레드릭이 지가 말하다의 능동의 뜻이죠. 말해주면서 자 take 가져라 this가 말하는건 시계죠. so 그래서 너가 아마도 may be able to 동사원형이에요. 자 그래서 너가 아마도 tell the our also 그래서 tell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 뜻이지만 사실상 구분하다 뜻이 있어요. 그럼 너도 실제로 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라고 썼습니다. 아 그래서 분석은 한번 해 봤구요.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멋진 군인이 와 나는 외시간 시계가 없는데 여기다 총알을 걸어 놓고 외시간 볼 때마다 폐알을 위해 언제 죽을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어디서 저런 남자가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비키씨과 이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을 바칠 시간을 말해주는 시계 네.